이게 그렇게 만들기 힘든 디자인인가? 복제품 고수들까지 다 고개를 내줄 정도면? 이렇게 되면 해외 전문가들도 알아봐야 되는 건가 싶어 앙리가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그쪽 기술이 더 비슷할 수도 있고 아, 핸드폰 얘 아까 거기 두고 온 거 아니야? 그런가 보다 차에 먼저 가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알겠어 야, 안 돼 야, 안 돼 야, 다시 와 가져오라고! 가, 가오라고 야, 펜넌트 내놓아? 내놓으라고! 여! 네! 한 명! 장면이 거기서 박진희, 박진희야 박진희야 뭐야? 누구야? 누가 이댔어? 펜던트 운영사 펜던트 알겠어 알겠으니까 말 그만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펜던트 갖고 산 건 없으니까 많이 좀 그만해 좀 일곱 일곱 저기요! 누가 일곱 좀 불러주세요! 저기요! 일곱! 누가 일곱 좀 불러주세요! 일곱!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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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아 모르겠어 괜찮아 가지? 조금만 참아 앗 자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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